자, 자, 자 자. 와, 와 이게 무슨 일이고. 5분동안 떨어진 철기 입니다. 올라간다. 우리 교회 보이지? 연막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데 총이 더 있어야 되거든? 지금. 원래는 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그래, 티면 줄여서 판밍하자. 12 킬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아 제 영혼에 맞다 이거 진짜 서로 서로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 아냐 난 얘랑 싸워야겠다 숨 쉬듯이 아니 할 수 있어 예전에도 봤잖아 예전에도 케이프 이제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그냥 무조건 만나서 세워서 싸운다는 느낌에다가 사람 발견 맞자마자 기회는 한 번 블루핑 했을 때 아니 차 왜 자꾸 굴러가는 거야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바퀴 까지 마라 내가 미안한데 바퀴 까지 마라 왜 안 맞지? 15배 좀 구려 아니 15배 15배 너무 구린 거 같지 않아? 15배 뭔가 잘 안 보이지 않아? 나만 그런가? 뭔가 줌 되는 게 너무 느려 얼굴이 보이기 까지가 너무 느린 느낌? 6배 쓰자고? 아니 이번 유튜브 가면 15배로 치킨 먹는 건데? 힘들어도 끝까지 써보자고 나 처음에 터미널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 원래 진짜 터미널에서 항상 사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판이 써클이 이런 데 27만밖에 안 남았다 핵 있는 거 같아 그것도 핵이 한 명이 아니라 넋밖고 핵이 맞나봐 저 연막 표준 대로 살아가보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 써클도 꽤 커 이제 이제 이 페이지 아니야? 하나 둘 셋 안돼 아 왜 포기한대 아 왜 포기해 쫓아 봐 쫓아 봐 아직 킬이 부족한데 이거 한 명 한 명 찾.. 찾으면 넘어지시면 쫓아 아이고 내방님 별풍선 303개 감사합니다 킬 내기 아침까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방님 고맙습니다 와 나이스 이것 봐 5킬 할 수 있다 12킬 15 뱉으니까 머리가 진짜 커 보인다 아니 주말에 머리가 무슨 왕만해 내가 방금 전에 7명 중에서 3킬 했으니까 모른다 여러분 진짜 19명 중에 여기도 애쌀 소리 여기도 애쌀 소리 있을 거야 인파이팅으로 싸운다 있을 거야 여기 근처에 있었다 애쌀 소리가 없다 여기도 다 찾았다 안쪽으로 다 찾았다 나이스 야쌀 소리가 밟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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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피가 많이 난다 아까 수류탄 썼으니까 여기서 리필드도 하고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킬 더 할 수 있어. 6킬. 15킬에서 6킬. 집에 사람 있나? 없으면 여기 차 바꿔 수 있어. 차 박혀 있긴 해. 얘까지 싸우고 하면 좋을 듯. 찾아내야 돼. 안 내미는 거 보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버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버리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봐주고 혹시 보고 오실 수도 있으니. 나무? 잘 숨이 나겠지? 앞바퀴 좀 더 펼쳐 보자는데? 얘 한 놈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자. 이때를 이기자. 진짜 에이알론 잽도 한 대. 이거 사실. 이렇게 13명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와 이게 무슨 일이. 와 움직이고 있었는데. 말도 안 돼. 와 뭔데 이거. 서클 너무 물다. 이 서클은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봐. 서클이. 너무 손도. 아예 뭐가 없는데. 이 차 핀네. 주인 없는 건가. 여기. 오토바이 박혀있어. 오토바이 박혀있어. 오토바이 박혀있어. 방금 좀 목이 맞았나 싶었는데. 얘랑 싸우다 내가 한 명 있었던 건가? 네. 내가 나를 보고 있어가지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잡았나? 9킬. 3킬 남았어. 너는 이거 1킬 된다니까. 3킬. 3킬 남았어. 1킬만 더 하자. 2킬은 어떻게 어영보양 되더라도. 1킬만은 더 하고 싶은 거 같아. 이 돌 좀 괜찮지 않아? 혹시 해우소에 있었어. 해우소는 이따가 정리하고. 이거 6명. 어 킬 갑자기 줄었다. 이거 해야겠다. 블루존 수류탄 2개 까면 중첨으로 죽지 않을까? Lamb-T Services. 나오는 거 산타. 저거 사람이야? 와 나 이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 같아. 던질거 좀만 더 죽어. 항아리, 사람인 줄이야. 3조끼 있다 오 잠깐만요 안부족해 안부족해 마지막 1키라고 4명 중에 1키만 더하면 되잖아 집에서 나오는 애 한명 있을거야 이 집에서 나왔으니까 한 여기쯤 있잖아 깎아보자 깎아보고 없으면 내 차 타러 가자 나이스 AR 잘쓴다 우리가 갈 자리 한번 찾아보자 앞에 돌 이거 인인지 한번 찍어보고 인인지 나 아직 두 명을 못찾아가지고 집이랑 집이 둘인거 같은데 한 명이 안보이거든 그럼요 좀 조심하면서 오른쪽 길에 있나 여기 이렇게 도킹을 하면 여기다 안 먹으면 가끔 집에다가라도 같이 참전 우지 개피라서 가능 1대1 서클은 완전 좋아 내 자리가 월등하게 좋아가지고 이번 서클만 기다리면은 무난하게 먹지 않을까 어 귀여운다 봐봐 귀여운다 보여 안돼 시범베 이거 시범베 슬레이같은 시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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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먹으냐 너 왜 이렇게 마지막 남은거 너 왜 이렇게 베린이야 아 넌 어떻게 해버렸어 거고야 흡 눈 흘러 축축해진 치킨 아니 그니까 인식이 왜 탑 팀에 베린이가 왜 있냐고 왜 다 밑까지 남았냐고 아 베린이 학살차가 아니라 님도 이번 편에 잘한 애들도 많았어 그리고 나 오늘 치킨 겨우 먹었어 해겹도 많았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대판이여가지고 저 친구한테 너무 가혹한 서클이긴 했다 나처럼 연막도 잘 쓰고 싹 풀리고 잘하고 차도 있는 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